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로 견주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재고 조정이 늦었던 산업 생산 부분은 앞으로 성장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산업 생산과 제품 재고입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을 대비해서 8.7% 정도로 3월 달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에서 막대 그래프로 보시는 부분들이 기업들의 재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9개 과잉 생산 산업의 재고 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 생산은 당분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와 관련해서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기광세신이라든지 사치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칼라티비나 중저가 의류 브랜드, 스포츠용품, 그리고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견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4월 소매 판매는 3월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도시 고정자산 투자는 전월과 같은 20.9%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규 착공 프로젝트 계획 총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개월 정도 중국의 투자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투자도 당분간 1분기와 비슷한 2분기 흐름도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산업 생산은 약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매 판매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때 또 성장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경제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수출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달 수출은 14.7% 증가했고요. 수입은 16%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이 구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감소했지만 홍콩이라든지 아시아 쪽의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출의 한 3개월 정도 선행지표가 광주교육회라고 캔턴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봄철 수주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중국의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당분간 계속 두 자리 수준은 이어가지는 못하겠지만 한 자리 수 이상의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원유나 철광석, 구려와 같은 원자재 쪽도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산업의 기본적인 소재로 들어가는 구리산업 같은 경우는 증가율상으로는 바닥을 치고서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철광석 수입 부분인데요. 철광석 수입도 4월까지 3.9% 정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바닥권을 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과 관련된 홍콩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관련된 소재, 원자재, 해운업점 같은 경우는 경기가 서서히 수량 측면에서는 회복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반의 2.4%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와 통화 긴축 강도를 세지는 않겠지만 계속 긴축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본 것이 또 홍콩 수출 금액인데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 수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사실임에는 분명한데 특히나 3월 지표를 두고 이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고 중국에서도 조작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이 됐고 또 이것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4월달 홍콩 수출이 무려 57%나 증가했고요. 보세 지역의 수출도 무려 250%나 급증을 했습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같이 수출을 조작하는 근거는 4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자본 흐름을 수출로 유장을 해서요. 특히 IT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수출 조작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 대금을 부풀려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중국에 갖고 와서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둘째는 수출업자가 세금 환급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출 점표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3월 말에 중국의 주요 지방의 지도자들이 교체됐고요. 또 국영기업의 장들이 교체되면서 수출과 관련돼서 마사지한 흔적, 조작한 흔적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본토에서 홍콩의 화물 수출을 가공 이동하거나 일일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광동성 같은 쪽에서는 무역이 1분기에 무려 38% 증가했는데요. 이 중에서 홍콩 무역이 92%나 증가할 정도로 서류상으로 가공 무역 지역인 홍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서류상 보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흔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실제 공식 통계보다 한 9% 정도가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고요. 이런 평가된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한머니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해나 절상, 압력 그리고 또 중국의 물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도 높아진 위상을 따라서 믿을 수 있도록 잘 발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경제 예측기관들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서 과연 8%는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또 이나카드는 언제쯤 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7.7%를 기록했는데요. 이러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국제 투자안행들이 일제히 중국에 대한 투자 전망을 낮출 뿐만 아니라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8%에서 7% 후반으로 지금 빠르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낮추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모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 측면에서 보면 새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척결이라든지 금검 절약용으로 인해서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도소매까지 연세 파급 효과가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부패 단속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의 GDP 성량률은 0.3%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세계 수요 회복이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의 수출도 실질 수출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지금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산업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과잉 투자라든지 신흥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제조 부분들이 중진국 함정이 지금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으로 성량률은 계속 7%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환경이라든지 교육 부분과 관련된 민생 투자나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4분기에는 8%를 일시적으로 상의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도 7%대로 성장률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